나한테 욕하고 막 누가 누가 욕했어? 김블루 내가? 로사님이야? 로사님이네 치킨쿤이 주최하는 에이펙스 대회 일명 졸돈컵에 나가게 된 김블루 공식 대회는 아니지만 첫 에이펙스 대회라 10시간 동안 연습 팀원들과 만나 합을 맞춰보는 자리도 가졌는데 아이요 과로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로사님은 에이펙스 아시아 페스티벌에서 한국 대표팀으로 나갈 만큼 실력 좋으시다 안녕하십니까 어이 복귀하는 칸칸 아유 반갑습니다 복귀 방송 잘하고 왔냐고 칸나님은 강지님이 만든 스텔라이브 소속 버투버로 만날 때마다 김블루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중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혹시 뭐 입에 막혀있어? 먹으면서 방송하나? 뭘 물고 있는 거야? 벌써 다 먹었어요 마이크 끄고 좀 빨리 먹고 올게요 음 천천히요 선생님 누가 오도할까요? 로사님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로사님이 오도를 하고 내가 봤을 때 블루님은 약간 혼자 돌아 어? 내가 아빠를 목줄을 잡아야 돼 나? 오케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피크 미네 저거 다른 거 있나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라고 할게 일단 아빠는 아니고 맨날 아빠는 아니고 맨날 아빠는 아니고 아니라고 제가 1740인데 저 27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빠 꺼져 너 누군데 2번 방에서 만나요 우리 그러면 네 네 스크린 방 탔어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왜 2번 팀 안 들어온? 왜 나밖에 없음 어디에 있죠? 저기 코드 있잖아 아 확인 이제 가보자 어 여기 건물 아무도 없어 어 밑에 발소리 아니 총이 없는데? 여기 일단 여기 와가지고 총을 먹읍시다 근데 원 좀 멀어 우리? 그냥 빠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제 팀 다 빠지기 전에 우리 그냥 먹고 쬐자 응 어디로 쬐 거야? 어 여기 우리 이거 먹고 밑으로 내려가야지 요걸 먹읍시다 일단 오케이? 네 오케이 사람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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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거 없지? 어 탈시타워 있어 나 있다 내가 먼저 쓸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요 언덕 먹어둬 아 이거 어디 자리잡기가 일련네 일단 이 안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사람이 있을 거니까 어 보인다 어 왼쪽으로 붙어줘 오케이 어 있으니까 왼쪽으로 붙어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안에서 안에서 피쳐요 안에서 여기 여기까지 들어와서 피쳐면 돼 여기까지 들어와서 피쳐요 어 뭐야 어 힐 어 앞에도 있는데? 앞에도 있는데?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아무도 없어 그니까 연마 깔고 피쳐요 어디 해보자고 아 안 깔아도 돼 안 깔아도 돼 예 이미 깔았어 궁 있어 나 밀어낼 수 있어 밀고 싶은 깍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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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가지 말고 우리 이쪽으로 가야돼 가자 가자 타워 쓸게 응 여기 사람 있어 사람있어 사람있어 사람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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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쭉 여기 연마 까보여 여기 연마 까보여 없어 없어 연마 없어 쿨타임이야 영프리야 뒤로 왔다 여기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래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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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잡았어 끝났어 뒤 뒤가 끝났어 여기 아래로 내려갈 길이 있을까 일로와 그냥 그냥 여기 오면 돼 뭐야 이 길은 응 오케이 자리가 좋은데가 어디갔지 어 앞에 사람 어 앞에 사람 해당 기절 잡을만해 잡을만해 잡았어 잡았어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장전중 내 재물을 견딜 수 있을까 먹고 차원 깔아야되나 깔아야되나 깔아야될 것 같아 이거 바로 깔자 터치타워 터치타워 여기랑 모이자 간다 응 자리가 좋은데가 있나 가자 가야지 먼저 일단 이 안으로 오케이 열까지만 먹어놓고 오는 거 막아도 되거든 우리가 응 응 이거가 원이 이렇게 집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일로 가야되나 우리가 그쪽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서 체크는 해야될 것 같은데 저 앞에 여기까지만 체크할 수 있어 여기 싸운다 우리 머리 위에 발수이 들리는데 아닌가? 아마 우리 위쪽에 거 위쪽이면은 뒤에서 오는 거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오케이 뒤에서 뒤에서 떨어져가지고 나 팔춘타워 하나 있거든 아우 좋다 좋다 팔춘타워 하나로 여기까지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요기 요기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지금 한다 이건 맞아 오우가자 오우 바로 해야 돼 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 구선이긴 하네 드가 드가 오른쪽으로 가는거지 여기여기 올라가자 위로 어 여기여기여기 올라올 수 있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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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안되는구나 오케이 여기 올라올 수 있죠 어 오케이 뒤에 사람이 있는데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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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다이였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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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쪽이야 여기 그냥 한 명인데 피갈 찍어줘 오케이 일단 가자 사라 올 수도 있어 나 위에 있으니까 일단 아래에 있어줘 위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야? 없어요 없어요 이거 복제기가 떨어진다 근데 여기 보면 저 되게 저기 많이 싸우고 있어 노란빛 찍은데 아 저기 여기 진짜 많아 지금 일단 따라 들어가 나 궁 있어 궁으로 밀 수도 있어 여기 누가 썼다 어 밀어야 되는 자리 있으면 여기 궁 싸버리거든요 맞아 맞아 조용히 여기 옥상에 사람이 있으니까 음 소리 내지 마세요 그냥 총 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방 나와도 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니면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다가 응 아 이거 어떡하지 올라갈 수 있나 저기를 저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여기여기 타운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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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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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오씨 오 뜨거 뜨거 하 뜨거 뜨거 연마 연마 깔고 연마 깔고 앞에 앞에 깔고 앞에 깔고 앞에 깔고 내려갈 데 없나 자리 없나 아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돼 아 뭐야 여기 여기 있으면 되면 여기 있으면 돼 가지 말고 야 내 손 잡아줘 여기여기 옆에 붙어있으면 돼 어떻게 올라가 하여기 데려왔어 아 여기 길 있다 길 있다 여기 자리 좋다 여기 여기 자리 나쁘지 않아 여기 사람 이거 사람? 여기 한 팀? 아니면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도 사람? 일단 링 주는 거 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싸우지 말라봐 여기여기 사람 여기 사람 저걸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냥 궁을 쏴버릴게 저걸 찍을게 오케이 궁 찔렀어 궁 찔렀어 궁 빠지고 가 이제 가드 rooted 거기 tray 수류탄 점점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찾았으면 돼 tienen 이 상eri 위로 어떻게 근데 안되겠다 어깨 위를 뚫어도 될 것 여기여기 여기서여기서 감 FAR 이건 기멍 공 Oder 공 want minus minus 엉백 깨면서 엉백 깨면서? 옥테인 실드 없어? 눈 안된다 이거? 그 돌 뒤에 잡았어? 나 누웠어 나 누웠어 나 살릴 수 있어 가능하면 살려줘 나 터치해줘 아니 우리 왔던 길에 사람 왔던 길에 사람 나 터치해줘 아니 우리 왔던 길에 사람 왔던 길에 사람 왔던 길에 사람 우리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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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뒤에서 왔구나 아 그냥 케이블카 먹고 있을걸 조금 무리했다 까비까비 일대일장으로 와 일로와 따라와 총 들고 따라와 오케이 아니 잘 끌어치는데? 샷건을 개잘 써는데? 샷건을 개잘 써는데? 샷건을 개잘 써는데? 이게 뭐야 이거? 하하하하 아 키블러졌어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아직 아니 아직 아예 아파 아니 아빠면은 그냥 방구도 맞아줘야되는거 아니야? 아빠 아니라고 넌 왜그냥 자꾸 오케이 뒤졌다 하하하하 와 근데 큰 데이처고 실드차는거 말해야되네 아니 씨 무슨 빵구를 안개마을 뭐야 왜 여기 있어 오? 아니 이건 좀 기가 막힌데 방금은 아아악 하하하하 저 자힐 가지고 있는거 맞냐? 하하하하 제엔져 치사함도 전략이다 하하하하 자식이기는 붕어 없다더니 하하하하 야비하게 해야지 게임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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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아이리카나 화이팅! 뭐야? 뭐야? 뭐지? 사은님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네. 그러네. 아니 저 말고. 아니야. 왜 그거를 신경 써주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인사 한번 하죠. 누나 무슨 팀이야? 누나는 지금 발로란트 팀이다. 렌트준. 어? 누나 발로란트 하고 있어. 누나 우리 하는 거 봤어? 하하하하하하 아니 방금 전에 하는 거 봤어, 잠깐. 근데 칸나 잘해. 잘 굴려봐. 네. 한번 굴려볼게. 혹시 엄마 밖에 하고 싶어? 아니 예전에 우리 같이 했을 때 진짜 잘했어. 같이 게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하하하하하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블루야? 아이 잘해, 잘해. 근데 자신감이 없어, 지금. 자신감이 없어? 어. 맞았어요. 근데 게임은 약간 자신감 알지, 칸나야. 진짜. 죽어도 혼자 안 죽겠다 마인드. 자꾸 막 때리고, 나한테 욕하고 막. 누가, 누가 욕했어? 킴플루. 내가? 로사님이야? 로사님이네. 왜 저부터 집어넣어? 아니 저 얼굴이 그렇게 생겼지, 저 그런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니. 얼굴이 좀 그랬던 건 아니고. 얼굴로 그랬다고? 근데 사장님이 조심해낼 듯. AK47 맞으자. 어 또 또 또 나한테 게임 씌우네 이거. 괜찮아 말했잖아 나는. 같이 죽겠단 마인드. AK47 맞고 사망한 우리 할머니. 우리 동네는 다음마다 불려 초우사 온 와이스 갤. 제발 원하 이렇게 커서. 키키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역시. 안산 노래는 다르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피내문새가 아주 마세요. 위험한 곳이야. 크림 재밌게. 네. 네 빠이빠이. 음. 뒤에서 난입을. 짱 놀랐네 진짜. 나 그럼 나 이름 좀 바꿀래. 우아김 누구야 우아김. 아 진짜 죽는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튜버가 된 버러지 특공대. 자 보이시는 저 공간이. 괴생명체를 찍어 올려 한방 성공을 노리는 벌어지되. 진짜요. 아!